안녕하세요 멋있던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통계파랑입니다 오늘은 선형운함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선형운함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효과뿐만 아니라 어떤 확률효과도 같이 볼 때 사용되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효과라는 것은 어떤 변하지 않는 상수로 가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확률효과라는 것은 어떤 변화는 어떤 확률변수로 가정을 한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수는 고정적이고 어떤 변수는 가변적인가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리니어모델스 모듈을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믹스트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형운함 모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옆에 이런 변수를 생성하는 창이 뜯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처음에는 GIDP, GIDP란 어떤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Factor랑 Core Variation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범주형 변수랑 연속형 변수에 해당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일반 선형 모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보다 그대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Cluster Variable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군집 변수라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패널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널 데이터라는 것이 여러 개체를 여러 시점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추정한, 추적한 그런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흔단면 자료라는 것은 어떤 한 시점입니다 여러 개체를 한 시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반면에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것은 여러 시점을 동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그런 것에서 이런 믹스트 모델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는 반복적으로 추정한 그런 시기를 뜻하는 타임이라는 것을 Cluster Variables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비로소 옆에 결과가 조금씩 뜨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랜덤 이펙트, 픽스트 이펙트가 있죠 픽스트 이펙트를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변수가 그대로 투입되었을 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냅두시고요 밑에 랜덤 이펙트에 보시면은요 또 여기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을 가변적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전 여기서 Intercept, 상수항을 여기 있다 확률 개수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옆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모델 인포메이션, 먼저 모델 인포메이션을 봤을 때는요 AIC, BIC는 어떤 패널티입니다 어떤 모순함, 어떤 시점이 늘어남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패널티 페널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R², R²가 이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 개수가 되겠죠 여기다 100을 곱하면은 모형의 설명력은 대략 5.89%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모델 리절트, 리절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이런 픽스트 이펙트 테스트 이제 픽스트 이펙트 어떤 파라미터, 에스터메이트 자, 고정 효과, 고정 효과를 가정한 어떤 변수에 대한 그런 검정에 해당한다, 검정 결과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랜덤 컴포넌스, 확률 성분, 자, 확률 성분은 어떤 확률 효과로 가정한 부분에 대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인터셉트입니다, 인터셉트 인터셉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더라 뭐, 일단 SD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되겠고 이제 베리언스는 이제 분산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 잔차까지 이제 같이 나올 수가 있겠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어떤 변수는 이제 확률의 개수로 이렇게 가정원에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